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23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배팅 증권달이 예상에 들어갑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아침에 영하 13도 14도 이런 것 같았었는데요 지금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내일도 오늘 제주도에서는 폭절이 와가지고 눈보라가 날리면서 경주가 진행이 됐고 상당히 어려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좀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차가 좀 맺혀가지고 녹화 시간이 조금 늦어서 바로 토요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과천 2467 제주 2468 초반에 246은 다 똑같네요 2467 2468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2경주와 6경주고요 제주는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이렇게 메인 승부 체크해 놓으시고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좀 이른 시간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기복마필드를 접전인데요 자 오늘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뭐 첫 번째 경주라도 오전장에 제주가 1,2,3,4 경주가 있어가지고 2시에 들어갑니다 2시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5번마 성실대로입니다 조인건이가 타고 있는데요 11월 11일 날 전정경주에서 인건이하고 합을 맞춰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조인건이로 안장을 바꿨습니다 김태훈이가 직전에 타고 앞에 붙었다가 다른 놈들한테 따였던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랬는지 자 인건이를 다시 태웠습니다 조인건 기수가 요즘 뭐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예전의 기량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5번마 성실대로 5번마 성실대로 요 놈을 쌍승식 독승식 대가리로 가는데 문제는 후착이죠 5번 대가리로 후착인데요 자 지금 이 외곽의 11번마 정성바이스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11번 정성바이스 자 직전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박병윤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문세영이의 플랜비가 부러지면서 복승식 11배가 나왔는데 자 11번 정성바이스 자 요번 경주는 데이트가 좀 더 외곽으로 밀려있는데요 자 이놈이 연투 그림이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요거는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대당이 아주 짭짤할 것으로 배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이경주가 첫 번째 메인인데요 첫 승부부터 한번 상한가를 한번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성실대로는 대가리라 그랬고요 11번마 정성바이스가 이게 최저 배당으로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박병윤이가 입상을 했는데 박병윤이 바꿀 일이 없죠 하지만 박병윤이가 요것도 연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그림 아닌가 11번마 외곽으로 밀린 11번 정성바이스 자 요놈을 불안하게 보면서요 자 5번 성실대로를 놓고 직전에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 칼 갈고 숨어있는 한 놈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 때릴 테니까요 자 5번 성실대로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뭐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한 방 적중으로 찍어먹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사경주죠 예 사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5군 1400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3번 시티킹 3번 시티킹 안토니어 기수가 기승을 했고 데뷔 2점만에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분전 바로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경주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어요 서천라이언 써머파티 썬더에이스 별로 그렇게 편성이 세지 않은 편성에서 선행을 받고 여유있게 한 바퀴 돌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다는 얘기죠 전개가 최적 전개였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 8번마 스톤브레이커라는 마필도 상당히 순발력이 있고 6번마 채플 프린세스 이런 마필도 순발력이 있습니다 5번마 큐피드 챔프도 있고요 선행을 편하게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선행을 편하게 가더라도 경주거리가 1200에서 1400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도 그렇고 승분전에 곧바로 약편성에서 이기고 올라온 시티킹 자 요 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4경주는요 이건 일반 경주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자 요건 예측권 절장 갖다 한번 때리는 경주고요 자 3번마 시티킹이 역시나 현장에서 최연구마방에서 안토니오 기수 3번마 시티킹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이거는 와봐야 후착이고 와봐야 방어막건밖에 보질 않는다 요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노리는 놈이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준비도 잘했고 데이트도 잘 받았고요 데이트도 잘 받았고 훈련시 모습이 아무튼 상당히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좋아졌고 차분한 선입 전개로 이번 경주 선행나는 놈들 싸우든지 말든지 차분하게 선입 전개로 3번 시티킹을 때려잡을 한 놈 3번 시티킹은 와봐야 후착이고 안 그래도 방어다 여기에 숨어있는 안아짜리까지 붙여가지고 중배단까지 노려보는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도 그랬지만 목소리가 좀 다운이 돼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 또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짜리 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제대로 한 방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이거 반찬데 가자 어제 시원한 거 한 방이 없었는데요 오늘 토요경마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좀 때려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번 경주의 핵심은요 자 문세현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왈가닥 그 다음에 이동화 기수로 바꾼 9번마 황우채강 자 6번 9번 두 마리가 댁길이로 팔리고 있습니다 6번 9번 이 9번마 황우채강 열봤죠 직전 경주 대가리 놓고 달라박스 승부를 한번 봤는데 임다빈 기수가 열심히 갖다 조졌는데 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경주 거리가 좀 길었다고 봅니다 이런 1600으로 줄은 게 조금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기가 또 만만치 않겠다 직전 경주는 발주까지 좀 늦었어요 외곽에서 좀 빨리 붙을 공산인데 자리 잡기가 좀 만만치 않고 6번마 왈가닥 3연속 4차기에요 3연속 4차 이동화가 두 번 탔고 문세영이가 한 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3연속 4차 물론 직전 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자 그래도 자 그래도 뭔가 이제 한타 부족한 마필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놈 두 놈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때려야죠 이거 한 번 때려야 됩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 새벽 조교수 모습이 아주 흡족하게 올라왔고 편성도 직전보다 내려왔고요 아주 준비 좋고 상태 좋아진 한 놈 승부의지도 만땅이다 승부의지도 만땅이다 6번 9번 두 놈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중에 한 놈은 무조건 이길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그렇다고 6번 9번을 대신해서 때려볼 만한 안아짜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 놈 한 놈 놓고 구멍치도 많이 필요 없어요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6번 9번 거기에 직전에 우리가 고배당으로 노려봤던 한 놈 직전 고배당 노려봤던 한 놈 요 놈까지 해서 고배당으로 한 번 노려봤었는데 직전에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다시 한 번 노려봅니다 그래서 달라박스 놓고 요 놈에다 걸리면 스쳐도 사망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6번 9번 6번 9번 대끼리 막권을 깨려갈 조철의 달라박스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7경주죠 간단하게 짭짤하게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죠 8번 말 라온 아메리칸 이혁 기수 참 조철이 좋아하는 기수인데 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승부 끼 승부 끼라 그러죠 말을 잘 타고 못 타고도 있지만 승부 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 갬블 세계 기수 무슨 노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승부 끼가 중요한데 이혁이는 승부 끼가 있어요 나쁜 의미의 승부 끼가 아닙니다 아주 근성이 있고 자리 싸움 잘하고 선행 가는 말은 선행을 가지고 추입해야 되는 말은 심조절 잘해서 잡고 있고 바닥까지 밀려 있어도 아무 근심거리가 없죠 배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8번 말 라온 아메리칸 또 하나의 머스킨맨 자마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3군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라온 시리즈 대단한 혈통인데요 일단 머스킨맨 자 이번 경주 8번 말 라온 아메리칸은 출주 공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뭐 채식 상태가 좀 안 좋았다 그래요 자 부담증량 올라간 거 57kg 이 정도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출경주가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대가리는 서있는데 찍어먹기 승부다 대가리는 서있는데 후착이 접전입니다 후착 8번 라온 아메리카 현장에서 이게 대가리가 팔려도 믿어 못 믿어로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팔 놓고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는 불안한 인기 머필들도 한 두세 마리 보이기 때문에 8번 라온 아메리칸을 대가리로 놓고요 이 3번 맛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머핀이 대길이로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송계철이 대길이 팔리고 욕먹기 딱 좋은 편성입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4번 런던 액티브하고 9번 세뇌 파워풀이 빠르죠 선행 편하게 못 갑니다 그럼 직전 경주 걸음이 최선으로 보인다 직전 경주 걸음이 최선으로 보인다 자 이 3번 맛 자이언트 킬링이 대길이로 가지만 자 이놈은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팔 대가리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에다가 한방 힘을 실어 때리는 서울 7경주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467 4개 경주 해봤고요 제주 경주가 2468이에요 제주는 2468 자 오늘 제주 경마도 시원한 거 뭐 하나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언제 제주 경마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4경주는요 가능한 문제가 단통단통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초반전에 배팅 자금을 좀 붙여오는 그런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경주 선정해서 고배당을 노리는 방법보다는 초반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를 골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인데요 자 6번만 한백여왕이죠 장우성 기수 뭐 기수는 믿없지 못하지만은 이 정도에서는 빼먹고 싶어도 빼먹기 힘든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6번만 한백여왕 제가 볼 때는 이게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으로 요 최근 두 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계로 전계를 폈는데 장우성이가 전정 경주 한 번 쏠라고 때려봤는데 아쉽게 3차 미수에 그친 거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열심히 밀어제끼면서 첫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방 뜰 수도 있는 6번만 한백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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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경마 초반승부 2경주하고 2경주하고 4경주는 단통 아니면 차려 때리고 바치기 자 6번 한백여왕이 역시나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놈 두 놈 땡땡 단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놈 땡땡 단통 자 둘 중에 하나 이왕이면 현장에서 두 놈 땡땡 단통으로 제가 한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6번 한백여왕은 대가리가 우뚝 서 있고 자 이거 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합니다 못 먹어도 그만이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이러면 경주 못합니다 자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가 될지 단통으로 때리는 두 놈 땡땡이 될지 뭐 두 놈 땡땡이 되면 삼산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죠 이경주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자 쉬운 경주 쉽게 우리가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 자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비슷한 패턴의 승부처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단통 아니면 두 방으로 딱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핸디캣 웨이팅 40점이고요 7번마 고품격이에요 7번마 고품격 등거리가 59.5까지 올라가서 제가 이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정도는 박성광이가 커버를 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앞에 가는 놈들이 뭐 1번 별빛 여제 2번 비궁 1번 2번 두 마필이 보이고 뭐 이 정도 두 마리 정도 있어요 1번 2번 거기에 뭐 8번 성진법에도 좀 빨리 붙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보다 외곽 선입으로 추입으로 갖다 붙일 7번이죠 7번 고품격은 대가리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직정경주에 뛰듯이 박성광이가 외곽에 붙여갖고 잘 뛰었죠 자 7번마 고품격 이 놈은 대가리고요 자 이 8번마 성진법에가 댁길이에요 얘가 댁길입니다 직전에도 댁길이 팔렸고 그 다음에 인기 4위였는데 자 또다시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부담 중량이 얘도 59에요 레이팅이 거의 꽉 찼죠 얘는 39 얘는 38 이번 경주가 레이팅 40점까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7번 8번 자 이 댁길이 맞거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다 7번 8번 댁길이 아예 껍든지 아니면 방어만 해놓고요 자 이번 경주는 후착이 상당히 혼전입니다 후착이 아마 현장에서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할텐데 싹 걷어내고 이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정리가 되겠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처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요 자 7번 고품격을 놓고 째리고 있는 놈 한 방에다가 예측권 절장 한 번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8번 성진법에는 현장에서 댁길이 바람이 불겠지만 믿어 못 믿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정리를 하는 제주 4경주 역시나 이것도 찍어먹기 승부로 한탕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죠 6경주와 8경주입니다 6경주와 8경주 제주 6경주 자 이것도 하나 열받는 놈 하나가 또 나오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7번마 바로고 7번마 바로고 뭐 일단고 바로고 이 고 시리즈인데요 야 이 조철이 놓고 때렸었죠 직전경주 야 이 시긴트 야망질주 이런 애들한테 집니다 임재강이 직전경주 대단히 실망스러운 경주 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4등급 그러니까 휴양 갔다 와서 휴양 갔다 와서 아직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적이 영 못마땅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요 놈이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또 팔려요 그 전에 보여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7번마 바로고가 대가리로 팔려서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제지경마 메인승부입니다 자 상한감방 시원하게 갈텐데요 7번마 바로고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요 7번 바로고 들어오면 조금 먹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에 자 요것도 중배당 한방입니다 중배당 한방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완짝이 조철이 즐겨 때리는 승부 배당이죠 자 바로고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저리 조지는 제지경마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상한가 가는 겁니다 제주 6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상한가 무조건 갑니다 제주 6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번째 메인 제주 8경주로 갑니다 제주 8경주도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필로 팔리는 마필이 6번마 시대별 선행가서 버텨 못 버텨죠 선행가서 버텨 못 버텨 자 이번 경주 요 놈을 괴롭힐 만한 놈이 어떤 놈이 있을까요 안쪽에 4번마 달빛 신화 안쪽에 4번마 달빛 신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7번마 대명성 요런 놈들이 얘를 괴롭힐 수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명성도 발주가 상당히 좋고 외곽에서 바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놈입니다 자 그런데 6번마 시대별이 선행가서 버티는 조건 권유기에서 강수한 위로 바뀐 조건 이런 조건 때문에 아마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고 쌍축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쌍축 9번마 명가소리 박성광이죠 또 6번 시대별이 앞에 가고 9번마 명가소리가 추위보고 그림은 딱 그래요 57킬로 추위마가 부담중량이 좀 늘었습니다 기복이 좀 있죠 항상 나올 때마다 인기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6번 시대별이 선행을 갈아엎는다고 쳐도 힘을 좀 써야 될 것이고 9번마 명가소리는 추위부로 해야 되는데 부담중량이 좀 직전 대비 플러스 3 버겁죠 요 놈도 얼른 이기고 승군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6번 9번 6번 9번 얘네 둘 대길이는 위험해 보인다 얘네 둘이 대길인데 위험해 보인다 왜냐 요번 경주 달러박스로 들어가는 이유 달러박스로 들어가는 이유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에 처치까지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놈이 한 놈 그놈이 대가리로 보이는 경주인데 6번 9번이 팔린다 눈치 빠른 회원님들은 다들 금방 아 요 놈이구나 아셨을 건데 바로 고놈을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때리러 갑니다 벤츠 한 대 자 이거 6번 9번 진짜 대끼리 맞건 이거 힘들어요 대끼리 맞건 현장에서 빵꾸놔도 자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직전에 채찍도 놓치고 마지막 한 발 아쉬움 때문에 입장에 실패를 했던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앞에 가는 6번 취볼 나올 수 있는 9번 거기에 덜 팔리는 안아짜리 한 놈까지 해서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역시나 달러박스를 한번 시원하게 지질 테니까 제주 8경주 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 4 6 7 제주는 2 4 6 8 메인 승부가 과천이 2경주 6경주 제주는 6경주 8경주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일 토요경마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